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존심의 김기열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코너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김기열의 핵존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김기열의 출소 아이씨 아이씨 개그콘서트가 아니라 이거 김기열 콘서트네요 안 그래요? 자 이런 남자들의 쓸데없는 자존심 핵존심은 연애할 때와 결혼한 후에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연애할 때의 남자의 경우입니다 아 오랜만에 우리 소미랑 캠핑 와서 진짜 좋네 나도 좋지 아 오빠 괜찮아? 장난이지롱 놀랬잖아 후규 후규 다음은 결혼한 남자의 경우입니다 야 오랜만에 우리 자기랑 캠핑 오니까 너무 좋네 진짜? 장난이지롱 아우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우리 소미 모기 안 물리게 오빠가 다 잡아줄게요 오 쉰시쟁이 아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여깄다 잠깐잠깐만 아 모기 내가 잡아줄게 여기있어 아 잠깐만 나 날아갔어 잠깐만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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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는 거 아니야? 오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다 오 냄새도 좋아 이게 얼마 만에 맞는 고향 냄새야 우리 소미가 좋아하니까 자주 줘도 놀러 와야겠네 정말이지? 짱짱매 어머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네 아유 냄새도 좋아 이게 얼마 만에 맞는 고향 냄새야 고향 냄새 아닌데? 응? 아 미쳤다 밤 되니까 날씨 되게 쌀쌀하다 그치 오빠 불 좀 지필까? 라이터 좀 줘봐 소미야 위험하니까 오빠가 대신 불 지펴줄게요 내 마음에도 불을 지펴줘 아우 밤 되니까 쌀쌀하네 불 좀 지필까? 여보 라이터 좀 줘봐 라이터? 미인도? 이게 어디래? 여보 미아를 내가 제발했어 아니 내가 갈려고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아유 민가 나 일어나 일어나 아유 정말 아유 망했어 자 계속해서 남자들의 핵존심은 남녀 사이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여자들의 경우입니다 야 희원아 어제 남자친구랑 데이트 잘했어? 아 남자친구랑 지난주에 개봉한 그 영화 봤어? 야 그거 평점도 안 좋고 재미도 없다고 하는데 왜 그거 봤어? 아니 영화 시간 맞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근데 오빠랑 보니까 재밌었어 으으으으으으ー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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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남자들의 경우입니다 뭐 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 잘했어? 어어 그 지난주에 개봉한 그 영화 봤어 아 그거 평도 나쁘고 재미없다는데 왜 그걸 봤어? 그래야지 극장 안에 사람이 없지 에? 나도 예매, 예매 자, 계속해서 여자끼리 대화를 할 때입니다 아,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리 아빠 안섬이, 너 어제 클럽 갔지? 어떻게 알았어? 야, 남자친구 봤대 야, 너 완전 취해갖고 테이블 위에서 신나게 막 춤추고 있었다는데 야, 창피해, 말하지 마!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 다음은 남자들의 경우입니다 너 어제 클럽 갔지? 에? 어떻게 알았어? 내 여자친구가 너 봤대 너 취해가지고 내 여자친구한테 연락처 물어보고 막 들이대고 아니, 얼마나 취한 거야? 나 하나도 안 취했는데 야, 이 쓰레기 쓰레기! 지금까지 핵졸심이었어, 고맙습니다